갈까 보다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일을 따라서 갈까 보다 천리라도 땅하고 날 위라도 갈까 보다 바람도 수련없고 구르륵은 도수련없는 수지니 날지니 해동청 보람에 다 수련없는 봄설려 고개라도 일을 따라서 갈까 보다 일을 따라서 갈까 보다 한 하루 집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을 따라서 갈까 보다 한 하루 많은 우리님 계신 곳은 모설물이 막혔는지 일하시도 오는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영자되어 임계신 청하 그때 집을 짓고 눈에다가 밤중이면 일을 만나 만난 청해를 오시고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둔다 두 분은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안 배웠는데 잘 말하네 거기서 그거 다시 배운다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버른다 아무도 모르게 울어버른다 아무도 모르게 구름을 운다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구름을 운다 아무도 모르게 구름을 운다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우르몬다 아무도 모르게 우르몬다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시험의 시간은 왔어요 또 나눠서 요래 요래 해보겠습니다 어쩔거다만요 갈까보다 처음부터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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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까라서 갈까보다 저리라도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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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도 수여 넘고 갈까보다 갈 까밭 날씨고 올 까밭 갈까밭 멈 schon 정설력 고개라도 이익지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를 짓며서 은하수가 박혀서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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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어둠만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박혔는지 이라 진동 없는 곳 이제라도 서주고 3월 동풍 연자되어 인계신청아 집을 짓고 눈을 닿아 3월 동풍 연자되어 인곱을 만나 만난 청년들을 허구치고 3월 동풍 연자되어 인곱을 만나 3월 동풍 연자되어 인곱을 만나 3월 동풍 연자되어 인곱을 만나 4월 동풍 연자되어 인곱을 만나 잘 잤어요 한국대가 조금 잘 잊지마는 자 그러면 꼬미님이랑 우리 벗들님과정에서 갈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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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라 바람누수 우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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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랫띠니 날띠니 해동청 보라네 가 하나의 징교성은 은하수라 막혔어도 1년이 더 버려온 많은 우리님 계신 곳은 구상물이 막혔는지 이라 지도오는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복품은 연자되어 일계신청아 끝에 지를 짓고 놀다가 화목중이면 자유로움을 만나 난 만족해를 하고 지고 어쩔꺼나 어쩔꺼나 임없는 세상 어쩔꺼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운다 장단을 다시 정리해야되는데 몇군데가 장단이 딱딱 붙을때 안 붙고 늘어져 그거를 그래서 다음주에는 그거를 다 한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박자를 다시 짚어서 한번 다 다 한번 스크리닝 나온거 하십시다 당연히 그걸 해야되어 특히 이제 여기 남성 회원님들은 장단이 한군데인 것 밖에 안 붙었는데 여성 회원님들은 꼭 어디서보다도 그쪽에 나와야될 때 상속적으로 늘어진단 말이야 그게 상당히 여러군데서 그 같은 같은 고류가 계속 나오니까 그걸 잡아주면 될 것 같어 계속 그 유형만 틀리니까 그래서 그 유형만 잡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은 그걸 잡기가 저기하니까 일단 한번 싹 부르고 전체적으로 그거 어떤 경향이 있더만 그것만 고치면 되겠어 그 경향이 있는 내에서는 다 그렇게 나타나 계속 그 오류가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주에 탁 잡기로 하고 사부소를 한번 전체를 한번 불러 네 그러면 내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 드릴게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보다 철지라도 따라가고 임 따라서 갈까보다 아람두 수염 고 고구르가 임 가두고 수염 고검는 수치진 알찐니 해도 무척 보람해 다수여도 없는 통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서 갈까보다 아람두 진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버려야만은 우리 짐계신 곳은 무슨 물이 길게 막혔는지 이따하지도 못 보는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몰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일다가 밤중이면 임할 마간나 단단 청회를 하시고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한다 저도 종화를 한번 들렸네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감안해서 들으시고 연습들을 좀 해오세요 회장님 공수 수고하셨습니다